안녕하세요 빌투곤입니다 어김없이 어당미 너희들도 참 신문정도는 제대로 읽어라 뭐 그런소리 하실려고 그러죠 어 뭐 그런데 이제 일본이 침몰하는거야? 앞부분이 있었는데 살짝 놓쳤어 녹화가 안됐어 무슨소리니 지로 오야쌍 이쪽 기사도 신경이 쓰여요 뭐니? 조난대학의 기적의 생활 산중에서 소식이 끊어진 조난당한 다섯명중에서 리더인 리시오카가 21세가 발견되어서 지방소방단원에 의해가지고 병원으로 수용되었다 한 명만 살았다고? 기적이네 이 사건이 왜? 확실히 그 카자미가 조사를 했던 그곳이야 너무해 시로 모두한테 비밀로 피크닉을 가다니 저도 나도 가고 싶어 얘는 사카타 지로라고 울트라 돌아온 울트라맨에 나오는 애 울트라맨의 여자친구 사카타 아키 지로! 시로씨는 놀러간게 아니야 그러니깐 시로는 뭐하러 갔니? 영광의 라이더 4호 이 게임은 말이야 데스트론이 붕괴 시나리오에서 끝나기 때문에 왜 공통이 아니냐 이쪽이 리시오카시의 병실입니다 단지 로켓이 어떻게 됐다느니 뭐 자리가니가 뭐 나왔다느니 가재가 나왔다느니 뭐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추락한 속으로 환각을 본게 아닐까요? 어쨌든 얘기를 들어봅시다 응? 선생님 아무도 없어요 어! 요로이 원수 하하하하하 카자마시로 놈 함정에 빠졌구나 자 지하감옥으로 어킥! 예 이 증오스러운 카자미시로 어떻게 할까 큰일났습니다 니시오카라는 남자가 튀었어요 뭐라고? 어 여기는 공장이 있구나 띠웅 아니 나왔구나 데스트론 니시오카 어 제가 산안에서 본게 저겁니다 역시 그랬군 니시오카 튀어 자 와라 데스토론 데스토론의 괴인 배신자 유키 조지 이 자리가리나가 너를 해치워주마 가재라는거죠 자리 자리간이라 에잇 어 쟤도 유명한 놈이야 하여튼 에에에에에에 가면라이더 V3에 최저 최종 보스라고 해야되나? 거의 그정도 에 에 아니 제가 이 코앞에 있으면 나무 어쩌라는거야 이거 어디 어디로 에 그래 여기로 튀자 돌아 돌아 돌려돌려 돌림판 돌림판 에 소울이펙터를 만들고 이제 어 유시마 다이오드 내가 만들었네? 유시마 유시마 다이오드 하나 더 유시마 유시마 이제 아껴야되 에 에 충분히 있을만큼 있어 이제 다 에 널너래요 짝 발전소로 가자 에 정신이 들었습니까 카자민시로님 여 여기가 어디요 어 안정하세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감옥이야 하지만 왜 저를 도와주시는거죠 제 아내랑 애가 도쿄에 있습니다. 거기에 알려주세요. 아니 대체 뭘. 데스트로네. 불톤 로켓이 지금. 오늘 정오에 발사가 됩니다. 도쿄로 나가요 그게. 뭐? 좋아 이 계획은 내가 막는다. 어디로 가. 계곡 안쪽으로. 안쪽. 어 알았어. 여기서 탈출하자. 쟤 왜 저렇게 빨라. 어미. 소울탭이 없으면 끝장 아니요? 어 이건 좀. 오지마. 아카이. 지금 나한테는 더 중요한 임무가 있어. 배신자 유키 조지. 언젠가 해치워주마. 아. 잠깐만. 아 괜히 튀었나? 유시마 다이오드 에스. 에잉? 내가 지금 에스를 만들었어? L을 만들어야 돼. 그 이유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이거. 에잉? L인데? 뭐니? 아 개발을 완료했다고? 알았어요. 개발을 완료했니요. 그냥 다 개발하는 걸로 합시다. 돈도 남아 도니까 뭐. 전투엘기. 전투엘기 내기 생산. 쓸데는 없어요 저거. 진짜 쓸데없어 저거. 한 대 맞으면 터지니까. 아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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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맨노 V3. 소울 이펙터를 또 만들어. 몇 개 만들었냐 지금. 이게 12개야. 알았어. 뚜뚜뚜뚜뚜뚜뚜. 귀여워. 한참 걸리겠군. 발전소를 거점으로. 저놈들이 올 때까지 편집이다. 다 해충. 근데 왜 이렇게 약하냐 라이더맨. 해피를 못해. 다른 라이더랑 개조 단계가 똑같거든 지금.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응. E&을 아끼면서 잡아주자. 뚜뚜뚜뚜뚜뚜뚜. 분명히 2부가 또 있어. 이매분. 가맨라이더 1호 2호 V3. 그리고 라이더맨은. 정갈 계곡으로 모였다. 야 미나미 코타로도 있잖아 라이더 전원에 기르기 올라갔다 여기는 여기가 데스토론의 총본부 보아하니까 이런곳에 기지가 있는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도 수상하지 데스토론의 총본부가 눈에 띄는곳에 있을리가 없잖아 좋아 가자 애매 어머 종합선물세트 뭐야 야 괴인아 없어? 어 괴인이 없네? 세상에 헤헤 재생괴인 예 하지만 불톤 로켓의 발사까지 15분밖에 안남았어 가자 야 어 대스토론 전투원이랑 다 쓰러뜨려 에잉 이걸 다 잡으라고? 원래? 어씨 장난 아니네 이거 괜찮아 뭐 우리의 라이더는 무적입니다 지금 에 이렇게 110 왜 또 리셋이 됐어 너희들은 응 응 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 기력을 올릴 방법이 없네 이거 아 소울이펙터를 달아놨어야 되는데 주인공 언제나 일단 라이더 1호랑 라이더맨의 기력을 올린다 안해도 되나? 아니 더블 라이더킥은 이게 기력 115면 나가거든? 그건 뭐 뭐 그냥 알아서 하자 가라보래 가라보래 가라보리름 엇 어차피 더블 라이더킥만 쓸수가있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 아 이걸 못잡네 아 라이더는 왜 저렇게 약해? 모르겠다 가문 라이더 블랙 가뭄 라이더 팍! 팍! 빠빠 빠라바빠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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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왜 이렇게 가까워? 이거만 있나? 쇼크 아아아아아아 쇼크아! 이놈들의 이동력을 잘 파악해가지고 어, 이놈은 아이씨 어, 그니까 이쪽에 이렇게 포진을 한다 어 라이더, 이후에 라이더 펀치 어, 그니까 맥뱅기 쇼를 하려면은 진영을 잘 짜야된다 음, 진영을 잘 짜야돼 좋았어, 이제 가자 오셰용 더블라이더 킥으로 다 날려버리겠노 더블 라이더 킥이 아니면 깰 수가 없다 이건 저거 뭐야 아이 피해 위로 라이드 라이드 아유 깔끔해 깔끔한 맛 블랙이 블랙이랑 함께 빠바바바바밤 이엠 파트도 있기 때문에 막 설 수가 있어 그냥 막 써버려 그냥 빠바밤바바밤 아이씨 그냥 저거 피하네 아이 아메 가면 라이더 블랙의 힘을 보여줘 블랙을 키울거야 이제 블랙을 키우면 얼마나 센데 블랙의 힘 가면 라이더 블랙 아 이게 안 맞네 왜이래 이거 난수가 꼬였나봐 난수가 꼬였네 아 안다 이씨 어쩔 수가 없다 이건 아 좀 애매한데 사거리가 아니 이거 이거라도 없애야되면 와 라이더킥 더블 라이더수 라이더 점 빠밤 라이더 킥 빠밤 쟤도 왜 안죽어 뭐야 이거 가니레이저 얘는 뭐야 아니 뭐지 설마 라이더가 라이더맨이 없어져야 끝나나 한번 없애봐 으앗 아 게임오버 아니야 아니 가니레이저 뭐야 왜 멀쩡해 이해가 안되네 빠바바밤 빠바밤 빠라바밤 일단 없앨수있넨 없애 으어어어 으어어자 아이씨 아 쇼코라이더주이 다 없애지 이거야되는데 라이더맨 자체가 약하네 이거 너무 약하네 빠밤 빠라바밤 레벨 상당한데 지금 얼레 이것들 쎈가 아니 쎈가봐 장난이 아닌데 이거 맞으면 끝나긴 하는데 안맞아 왜 왜이래 이것들 뚜씨 뚜 뚜 다 다자고 와아자 미나미 코타로 레벨 66 뚜 뚜 뚜 아니 카니레이저은 왜 안잡히는데 아 아 거리를 잘못잡았다 이거 뭐야 이거 얘네들 왜 안잡히는데 뚜 어 이동을 하자 그러면 아 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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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만 가문 라이더 2호, 소커라이더 넘버 2 왜이렇게 쎄 땅가르기 어 이거 연출봤어요 아 저쪽에도 와 이것들이 진짜 가문 라이더 부락을 키우겠다 가라가라가 저쪽으로 없야돼 빠라바라밤 빠라밤 세마리 뿌웅뿌르밤뿌 뿌웅뿌르바뿌 뚜 ,뿌르뿌 뚜뿌뿌 뿌리뿌 뿌웅뿌불 mote 뿌웅 이렇게 뷰때마와로 creo 메빙기가 아니면 깨수가없는거에요 가문 라이더 2호 소커라이더 복녀 가다 복녀 저세상으로 가라 복뮤 저세상으로 가라 복뮤 얘는 왜 안죽어 얘는 닥터베 쯤 라이더 킥 빠밤 피해 뿅뿅 방어 요씨 가니코모르 왜 너같은 놈이 피해 역시 라이더들이야 아 브시리 안 돼! 브시리 아 피했어 방어 라이더 2호 방어 요건 좀 자네들 이건 좀 아니지않은가 어 블랙으로 음 어떻게 할까 이러면 4마리인데 4마리가 4마리 뚜론론론론론론론론론론론 아 아 아 아 범위를 잘못잡았네 아이씨 아 범위를 잘못잡았어 이렇게 했어야 됐어 뽀뽀뽀빠 빠라봄 아 라이더 쇼 우왕 이렇게 아주 세마를 잡을 수가 있다 어 뚜뚜루뚜뚜뚜뚜뚜뚜뚜 어 어 키로에 레벨을 올려서라도 이제 브시리에 레벨을 올려서 조금 해피율을 올려보는 수작이야 지금 예 또잉 뭐 하자 뭐 하자는 게임이야 이거 그리고 이제 소퀄 라이더가 생각보다 어 세무로 소퀄 라이더를 하나 없어진다 라이더 킥 라이더 좀 라이더 킥 킥 빠밤 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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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안터지네 라이더 이상의 힘인데 생각보다 셌다 얘가 안죽는게 참 신기하네 돈이 돈은 꽤 많이 주는거네 피해야되고 뚱 빠르바르밤 빠르밤밤 아우 아이씨 카니레이저 안 돼 라이더 안 돼 회피해 아이씨이씨 저 애들은 끝났습니다 이제 블랙을 키우는중이야 지금 빠바바밤 빠바밤 이제 맥뱅기 안쓰고 쟤네들을 잡을거야 이제 라이더 펀치 우씨 카니아 카니 얘네들 왜 안 끝날까 맥뱅기 안쓰고 얘네들은 끝낸다 음 62 69 음 얘를 라이더 펀치로 잡자 라이더 펀치 라이더 펀치 띄웅 우우웅 2호는 펀치고 사실 원작에서는 1호나 2호나 킥쓰는데 뭐 이 게임에서는 2호는 펀치가 센걸로 나와있고 라이더 좏 아 쫌 화장창 킥 빠밤 육폭 뭐하는 놈이야 저거 아 진짜 이거 이거 놓고 다음 턴에 이거 체력 그대로 나가면 진짜 에이 몰라 알아서 해 뚜뚜루뚜뚜뚜루 뚜뚜루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루 아 아 넥뱅길을 하도 써가지고 기력이 안올랐구나 알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라이더 아악킥 저걸 넥뱅기 없으면 어떻게 잡아 솔직히 빠밤 수로대로 치면 뭐 보스가 보스가 한 열마리만 나오는 셈인데 지금 이놈이 문젠데 왜 안죽지, 얘눔아? 불3, 깎아먹기 킥! 깎아먹는 킥! 깎아먹는 킥! 응, 가봐라 아, 뭔가 이상해 이거 보그야? 아, 봐라 뭐야, 보그가 있나봐 이거, 카니레이저 띠 띠 띠 띠 띠 아, 보그가 있나봐 이거 안 되겠어 으아하 아, 선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시간 될 때까지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아,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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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소울리펙터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까먹, 까먹었었는데. 펙터 만들고 튀어. 석당히 피하면서 튑니다. 겐장이저 9분이야. 아마 시간 될 때까지 아마 튀어야 되나보지? 아, 진짜, 이씨. 2호! 2호는 왜 저렇게 못 피하냐, 쟤? 2호가 제일 못 피하나봐? 그냥. 우리는 간다, 발전소로.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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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습관빙국 Aaah 차렷 습관빙국 간다, 발전소. 충전하러. 뚱뚜루루루룽 뚜루루루루룽 파바밤빠라빵 빠밤 빠밤 자, 가자, 발전소. 뚜루루루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루 가자아. 소울이펙터를 만들었습니다 몇개 만들었어 16개요 18개 만듭시다 너무 많이 만들어도 낭비야 조만간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이럴줄 알았습 턴을 끌어야돼 라이더는 이 통로는 틀림없어 데스트론 총본부에 입구야 우리 충실한 데스트론의 제군 우리가 개발한 불톤 로켓을 아 플루톤이구나 불톤인줄 알았네 불톤이란 놈이 있어요 헷갈렸네 플루톤 로켓을 도쿄로 쏴가지고 제로하우가 다가오고 있다 도쿄의 솔 제로하우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우리의 세기가 시작된다 수령님이 하지만 카자미시로를 시작으로 하는 가면라이더들과 배신자 유우키 조지의 시체가 여기에 없는게 아쉽습니다 아하 유우키 조지 말인가 그놈은 너무 바보 같아서 웃겨 그놈은 자신이 이용당할만큼 이용당한 다음에 사라질 운명이란 것도 모르고 나에게 충의를 바쳤다 이러니치 유우키 조지는 살아있어 끈질기게 지금도 이 도어의 문 밖에 와있다 뭐라고요? 알고있으면 좀 빨리 알게 요로이 원수 왔구나 유우키 조지 요로이 원수 그런 놈은 신경쓰지마 이제 제로하우다 발사 준비를 해 기다려 수령 당신은 인류를 멸망시킬 생각인가 그게 뭐 인류는 어차피 벌레나 마찬가지다 수령 당신은 어리석은 놈 내가 인간이라고 누가 말했느냐 에잉? 아 그랬지 그러면 나는 나는 악마에게 혼을 팔았단 말인가 요로이 원수 이제 6분 남았다 제로하우야 에 그러면 이제 모든게 끝난다 발사 준비 기다려 요로이 원수 방해를 할건가 유우키 조지 으아 자 자리갔나 에 자리갔나 요로이 원수 니 정체는 자리갔나 했단 말인가 모으게 조지 심플함 변신 빠바바밤 빠바바밤 또 3부 맵이 있어? 빠밤 빠바바바밤 얘 이제 잡히지 않을까? 잠깐만 빨리 없애버려 그러면 잡히지 않을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최강이 됐어 저런 놈이 나오면은 이제 소커가 이겼지 에 잡히네 이제 아 아 진짜 발전소로 가자 얘들아 뚜루뚜뚜루뚜뚜뚜루 1호를 1호가 제일 잘 피하니까 1호를 입구에다 놓고 우리는 발전소에서 꿀을 빠는거야 이제 꿀밤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루 라이드루 라이드루 얌얌 빵빵 3분이야 안되 에? 3분안에 이거 해줘야돼? 그거는 예상은 못했는데 가면라이더 블랙 아이고 뭐야 이거 괜히 왔나? 내 생각에는 3턴이 지나도 안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날 것 같아 솔직히 시간 많아 안되면 말고 잡보드 남아 이거 쇼크아 이거 남는다니까 이거 까부르라이더 킥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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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냈다 괜찮니 라이더맨 V3 빨리 로켓을 중지시켜야 해 이 자식 라이더놈들 잠깐만 좋아 플루톤 로켓의 발사는 중지됐다 해냈어 플루톤 로켓은 터졌다 요로이 원수 요로이 원수 플루톤 로켓의 발사는 실패했다 이제 너는 더이상 실드를 쳐줄 수가 없다 나는 마지막 결의를 냈다 요로이 원수 신속하게 D 작전을 실행하라 왜 D 작전 또 뭐야 그럼 이젠 뭐 그냥 기본이 3부구나 사키 큰일났어요 대스토론이 D 작전을 실행한대요 일본 각지에서 기십 공격이 그리고 오예상의 타키씨가 뭐라고 D 작전 이게 D 작전이요? 대스토론 수령을 끝내지 않으면 일본은 희망이 없어 전장 대스토론 놈들 수령이랑 요로이 원수는 이 안에 있어 가자 왔구나 기다렸다 요로이 원수 오예상이랑 타키는 어디갔어 여기다 싫어 신경쓰지 마라 난 요로이 원수를 쓰러뜨려 이놈들은 데스토론에게 거스른 죄로서 곧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죽게 될거야 뭐라고 요로이 원수 이놈만은 용서 못한다 가자미 오예상이랑 타키를 부탁한다 알아서 유키 조심해 선배 갑시다 좋아 뎅 간다 You로이 원수 시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예 진짜otion YOU 다 바이크에 타 껍질 날리기 이렇게 된 이상 껍질 날리기다 왜 자기 등껍질을 없애 어떠냐 이 알 수 없는 무기는 뭐야 이 알 수 없는 전투법 전투법 이상해 어떠냐 어떠냐 뭐 이상하다 왜 발전소로 가자 또 오지마 기력도 다 떨어진 거 아니지 잠시만 그러면 못 이기잖아 가만있어봐. 아 기력은 그대로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내려. 내리면은 요구로 싹. 응. 됐어. 찾으려고. 알았으지. 와와 이리와. 이리 오세요. 와 인마. 뚜둔. 뚜뚜뚜뚜뚜. 로프합니다. 아이 맞추지 못하잖아. 이씨. 이거 어떻게 잡아요? 뻐럿뻐럿뻐럿. 이 자식 드릴람.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 이제. 도저히 한방에 못잡아. 우와. 회피도 안돼. 우와. 아 무서운 놈. 자리가 나. 저리가 인마. 아 이거 못잡아. 아 이거야. 어. 이대로라면 당한다. 으öh. 복수도 못하고 끝나는가. 야 이거 못잡아. 환장하네 이거? 어? 어 이거 어떻게 잡아? 말이 안돼 어 혹시 말이야 얘가 잔탄이 떨어질 수도 있어 잔탄이 떨어지면 반격을 못할 경우가 있어 잔탄이 떨어지길 기대하면서 방어를 한다 어 응 보통 저런 무기는 잔탄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희망이다 어 제가 공격을 못하면은 이제 로우프 암으로 잡을 수가 있다 응 안되면 다시 해야지 뭐 이씨 방어력을 개조했어야 되는데 하이 뜨뜨뜨뜨뜨뜨뜨뜰 잔탄이 몇 발이야 너 다다다다다 어 이거 뭐야 너 2N이 몇시야 아 2N을 소비하는거야 저거? 그럼 제가 2N을 소비할때까지 난 계속 방어만 하면 되는거야? 198이지 지금 너 어 10씩 그럼 18톤을 보내야 돼 내가 여기서? 18톤 18톤 18톤을 보내면 내가 이긴다 어 좋았어 넌 끝났었나 아 무서운 전략이다 이거 필승 발전소 발전소 전략 발전소로 승부를 건다 따라딘뚠뚠뚠 오늘 세월에 아 오늘 세월에 아 아 편지 좋아 좋았어 다 깎음 이제 너 반경 못해 너 어때 이거 무력한 느낌이 어때 썩을놈 뚜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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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혁 무력한 기분이 어떻니깐 어엇 아 아 아 그럼 어 эн 어! 어 이게 터지면 아이고 어떻게 되겠지 뭐 한방에 끝나 이건 이게 터지면 이제 맹공격으로 간다는 거 아냐 그러면 못 버텨 아 세상에 안드라이더 니가 나 살렸다 아 저건 이해 소비도 없어 큰일났다 이거 이번 턴이 끝장내지 않으면 난 망하는거야 뻐럿뻐럿뻐럿 드릴라암 드릴라암 맞아줘 이 자식 울어라 드릴라암 아 진짜 끄그 야 생각없는 진짜 이 생각없는 게임성 완전 생각이 없어 그냥 전혀 생각이 없다 진짜 깨놓은 거 자체가 하도 코어 이거 복수도 못하고 끝나는 거 야 화참 나 진짜 야 혼자서 잡을 수가 없는 놈이잖아 이거 혼자서 할 수가 없어 인마 세상에 라이더를 풀게 좋아할 수도 없고 이거 잡은 눈물의 승리 흠 해냈어 허허허허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만 가면라이더 놈들 니가 데스트로는 수령이냐 정체를 보여라 내 정체를 본 자는 죽어야 한다 그게 데스트로는 철칙이야 박쳐라 응 응 응 아 그런 말이 효과 넘어갈 V3가 아니야 지금 내가 너의 정체를 밝혀주마 토 하하하 아니 해골이잖아 그렇다 나는 지구의 인류의 죽음을 부르는 사신이다 심장은 살아있어 사신은 지옥으로 돌아와라 토 이게 수령의 정체였단 말인가 살도 내 정체를 밝혀냈겠다 칭찬해주마 이걸로 나는 죽는다 하지만 너희들은 같이 죽는 것이다 자폭을 할 생각인가 빨리 탈출해 지상에서 데스트로니 사라졌다 이걸로 또 하나의 악의 조직이 사라졌어 오야쌍 다들 열심히 했다 아 그래 그 예 결국 데스트로는 망했어 숙적 요로이 원수도 죽었다 그 약속을 알고 있나 약속이라뇨 네 기쁘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거야 유우키 싫은말이야 유우키는 아니 유우키 박사는 데스트로니 우수한 과학자였던건 다 알고있지 TDF가 그 실력을 높이사가지고 악의 과학력을 평화를 위해서 쓰지 않겠냐고 권유가 들어왔어 하지만 이놈이 데스트로니랑 요로이 원수를 쓰러뜨릴 때까지 싸우겠다 그래가지고 아 그랬구나 예 그걸 말없이 입다니 아저씨도 참 이제부턴 TDF의 과학그룹의 일원으로서 싸울 생각이야 이제부터 잘 부탁한다 이거 원작에서 죽거든요 이거 뭐 살아나지만 어차피 예 나는 너한테 가면 라이더 4호에 이름을 주겠다 가면 라이더 4호? 고마워 카자미 고마워 카자미 데스트로니 데스트로니 멸망했다 하지만 수령의 행방은 알수가 없고 아직도 많은 조직이 남아있다 하지만 전사들은 간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의 끝을 믿고 음 음 음 에 생산을 유우키 조지는 라이더맨으로 못써요 박사로 남았어 차라리 이게 낫지 뭐 솔직히 이게 나왔네 음 얘가 개발할 수 있는게 이제 천창이라고 전투기가 있어 이게 되게 센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쓸지 안쓸지는 고민중이에요 이거 굳이 안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음 하이퍼 탭이란게 있어 이게 이거 완전 사기야 이거 특수능력을 증폭한다 이게 완전 사기야 버그도 있기 때문에 에 저는 이제 버그는 안쓸려 그래요 버그를 쓰면 게임이 너무 쉬워져 여기까지 고생한 보람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안쓰겠습니다 한번만 보여드리고 안쓰겠어요 루시파드가 출격을 안할 줄을 몰랐네 빽빽빽빽빱빽빵 빽빽빽빵빽빵빵빵빽빽빍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다음에